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심마니TV의 이영진 교수입니다. 효과도 좋고 맛까지 좋은 베스트 항암약초차 오늘은 임상연구 근거를 갖춘 최고의 항암약초차 겨우사리차의 활용법과 주의점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겨우사리 효과를 다시 한번 조약하겠습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양명으로 상기생이라고 하면 뽕나무의 겨우사리구요.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항암 외에 특히 고혈압, 고혈압에 의한 두통과 어지러움에 사용하구요. 그 외에 근골격 척주통증과 신경통, 관상동맥질환 그리고 유산예방 등에 사용됩니다. 양명으로 곡기생이라고 할 때 곡은 떡갈나무 곡자이구요. 따라서 주로 참나무 겨우사리입니다. 항암, 항염, 관상동맥질환 그리고 기관지염의 주로 사용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주로 항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입과 줄기의 추출물로 만든 주사제를 사용하고 항암과 면역활성 효과가 증명되어 있습니다. 주사제가 아닌 경구복용의 경우에는 소화기에서 활성성분이 불활성화되는 단점이 있고 아직 임상연구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경구 복용 후에 항암과 면역활성 효과가 보고된 동물연구는 꽤 많습니다. 따라서 추출물의 캡슐이나 정제 액상 그리고 혹은 차로 복용할 때 면역활성 효과를 기대해 볼만합니다. 보시는 것은 겨우사리 주사제이구요. 그리고 캡슐과 정제 제품들입니다. 입과 줄기의 주요 활성성분 두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렉틴입니다. 이 렉틴은 면역활성을 시키고 암세포에 대해서 독성작용을 발휘하는 주성분입니다. 하지만 과하면 정상세포에도 독성을 나타냅니다. 두번째로 비스코톡신은 암세포에 독성작용을 나타내는 주성분인데요. 이것도 과하면 정상세포에 독성작용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당체나 플라보노이드도 면역활성작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의 함량 차이는요. 숙주나무의 요인이 가장 중요하고 그 밖에 지역별 차이 요인이 있습니다. 현재 항암투병 중이신 분들은 현대의학적 치료와 함께 겨우사리를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주사제로 지도를 받으면서 병행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전통의학적 다림차로 전환해서 꾸준히 차처럼 드시는 것은 권장할만합니다. 모든 항암치료가 다 마친 분들의 경우에도 면역활성과 암재발방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차로 꾸준히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차로 드시기 위해서는 겨울에 채취한 건조된 겨우사리를 구입하시면 되고요. 이때 숙주나무가 아주 중요합니다. 관련된 국내 몇몇 연구결과를 보면 활성성분의 함량이 가장 많은 것이 밤나무이고요. 그 다음이 산반나무이고 그리고 참나무류, 자작나무, 누름나무 등의 순위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밤나무 겨우사리는 참나무 겨우사리에 비해서 약 10배나 많은 렉틴의 함유량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렇게 밤나무는 렉틴의 함유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동물실험에서는 정상세포에서도 독성작용이 나타난 보고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밤나무나 산반나무 같이 렉틴의 함유량이 너무 많은 그런 겨우사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밤나무는 떫은 맛이 나는 탄닌 함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탄닌은 특별히 연소될 때 유독 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마시면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밤나무로 된 장작은 가급적 안되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한 겨우사리는 인터넷으로 구입하셔도 되구요. 숙주나무도 정확히 하고 싶고 또 이 겨우사리차의 지도도 받고 싶으시면 믿을만한 약초원에서 직접 구입하셔도 좋습니다. 채취한 겨우사리에 잎과 줄기를 말리는 모습인데요. 다 건조되면 짙은 녹색에서 차차 황금색으로 변합니다. 주로 잎과 줄기를 사용하구요. 하루 용량이 10에서 20g입니다. 열매는 민간에서는 열매도 다려서 사용하지만 드물게 심장 억제 작용이 있는 포라톡신이라고 하는 독소의 부작용 사례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생열매는 먹지 않아야 합니다. 유럽에서는 크리스마스 즈음에 겨울산에 떨어진 예쁜 겨우사리 열매를 주워 먹고 종종 중독 사례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겨우사리를 먼저 프라이팬에 타지 않게 5분에서 10분 이내로 살짝 볶은 후에 10g으로 시작합니다. 잎의 경우에는 녹차처럼 그냥 15분 정도 우려 마셔도 되지만 가지 잎 전부 사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물 1리터에 100분간 정도 달인 후에 하루에 수시로 차로 복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겨우사리의 잎입니다. 잎이나 가는 가지는 얇기 때문에 오래 끓일 필요가 없어서 한번 마실 때마다 2 내지 3분 한 정도를 찻잘에 넣고 끓는 물을 부어 10분 정도 둔 후에 드시면 됩니다. 줄기 중에서도 원줄기는 목질이 꽤 단단하고 두껍습니다. 따라서 활성 성분이 추출되려면 한두 시간 정도는 달여야 합니다. 이제 무게를 달아 보겠습니다. 잎, 가는 가지, 굵은 줄기 섞어서 10g이 되도록 합니다. 자 이게 10g입니다. 손에 쥐어보면 이정도 양이 10g이 됩니다. 잘 씻어 말린 겨우사리를 먼저 펜에 살짝 덮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굵은 줄기, 가는 줄기별로 좀 구분을 해 놓아야 합니다. 볶으실 때는 제일 먼저 굵은 줄기를 넣고 중간 불에서 2, 3분 정도 볶으신 후에 중간 굵기의 가지를 넣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는 가지와 잎을 넣고 1, 2분 정도 더 볶아주면 됩니다. 대략 총 5에서 10분 정도면 됩니다. 만일 처음부터 한꺼번에 가는 잎과 가지도 같이 넣고 볶으면 이것들이 타게 됩니다. 교우사리의 활성 성분은요. 열에 꽤 강하기 때문에 쉽게 파괴 되거나 크게 손실되지 않습니다. 이제 물 1리터에 교우사리 10g을 넣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다리면 됩니다. 저는 90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30분이 지났는데요. 아주 잘 긁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우사리차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1리터 물에 90분을 달인 후에 물이 700cc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마실 양입니다. 찻잔에 교우사리차를 따라 보니 옅은 황금색이 아주 깨끗해 보입니다. 맛을 봐야죠? 이야 좋습니다. 처음에는 상쾌하고 부드러운 목재향이 느껴지구요. 조금 지나면 약간 구수하면서 단맛, 아주 약하게 쓴맛과 넓은 맛들이 잘 조화되어 있습니다. 절대 질리지 않는 맛이구요. 저는 이 교우사리차를 10년 이상 마셨습니다. 그런데요. 마실 때마다 항상 좋습니다. 자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죠. 이 경고 복용할 때 소화기에서 구역질이나 구토 복통 설사 증상이 생기면 증상이 없었을 때까지 잠깐 중단 후에 소량으로 재시작하시면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심혈관 부작용은 거의 없지만 심박동 감소나 저혈압이 생기면 중단하시구요. 신경계 부작용도 거의 없지만 어지러움이나 정신이 혼미해지는 증상이 생기면 중단하셔야 됩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물론 즉시 중단하고 심해지시면 병원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서 차를 용량을 맞춰 드시는 것이 좋구요. 임산부나 수유시나 소화는 아직 안정성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량을 진하게 달아 먹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구요. 최저 용량인 10g으로 시작해서 부작용을 관찰하면서 2에서 4주 단위로 2g씩 증량해 가시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기존의 암치료를 대신하시면 안되겠죠. 자 효과도 좋고 맛도 좋은 베스트 항암약초차 교사리차 현재 암투병 중이시거나 암치료가 다 끝나신 분들께 이 항암약초차로 제가 추천드립니다. 현재 암은 없지만 항암차를 드시고 싶은 분들께도 추천드리니 꼭 한번 차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